올 한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종시에 이어 천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8월에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입니다. 이 불로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 등 차량 670여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체 차량 손해액만 4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화재의 원인이었던 출장세차 차량의 대물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 원으로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장세차 업체 임직원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등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천안시청 간부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지인 10여 명과 배달음식과 술을 마신 건데요. 시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SK 브로드밴드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결국 해당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의회와 마찰에 빚었던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도 마침내 얼마 전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당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바닥 분수와 미디어월은 제외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예정대로 조성되는데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엔 심야버스가 개통했습니다. 심야버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버스 터미널과 역에서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야 했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어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도심순환급행버스는 번영로와 남부대로, 충절로 등을 순환하며 정치하는 정거장 수를 3분의 1가량 줄여 소요시간에 단축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사법 처리 결과도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올봄 전국을 강타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천안에서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국회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연말 특별 사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출마가 제한됐던 국민의힘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겁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서 사직하고 첫 출사표가 천안시장 선거였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뉴스 송영화입니다.